내년 1월 tvn 방송 이동욱 왼쪽과 유인나 킹콩 바이스타 10 yg 엔터테인먼트 제공 서울는 연합뉴스 이정현 기자는 케이블 tv 프로그램 최고 시청률 기록을 세운 tvn 드라마 도깨비에서 사랑받은 배우 이동욱과 유인나가 내년 1월 방송하는 tvn 드라마 진심이 닿았다에서 다시 만난다. 드라마 홍보사 더틱톡은 이동욱과 유인나가 진심이 닿았다 로 2년만에 제외한다. 고 19일 밝혔다. 진심이 닿았다 는 잘나가는 변호사와 그의 비서로 위장 취업. 한 한때 잘나갔던 한류 여신 위 법정 로맨스극이다. 이동욱은 변호사 권정록 역을 유인나는 로펌 인턴 비서 오진심 역을 맡았다. 연출은 식샤를 합시다. 이번 생은 처음이라 김비서가 왜 그럴까 등을 만든 박준하 pd가 맡았다. lisa.yna.co.kr 2018년 10월 19일 14시 38분 송보 시즌노